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번에 나이가 들면서 코가 길어지는 얼굴과 반대로 코가 짧아지면서 콧구멍이 이렇게 정면에서 훤히 보이는 얼굴 비율에 대해 동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 50대이신데 안면거상술을 먼저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인중과 중앙부 거상을 먼저 하는게 나을지에 대해서 질문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거상술 특집으로 한번 구성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한국인 여성이 미국에 여행을 하던 중에 맹장염에 걸려서 미국의 병원에 입원을 하여 백인의사에게 수술을 받건 흑인의사에게 수술을 받건 맹장수술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만약 이 여성분이 이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는다던가 실리콘 융비술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좋은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더락도 수술 결과가 좋을 리 만무하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안면거상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서양인의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수술인데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서양인은 동양인보다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어 목쪽의 피부인여분이 어마무시한 반면에 동양인의 경우엔 나이가 70대가 되어도 피부탄력이 있어서 서양인처럼은 쪼글쪼글해지지 않습니다. 또한 서양인을 옆얼굴에서 보면 귓구멍에서부터 팔자주름까지의 거리가 귓구멍에서부터 앞볼까지의 거리보다 긴 장두형의 입체적인 얼굴형인데 동양인의 99%의 얼굴은 이와 같이 앞볼이 솟아오른 위치보다 팔자주름이 더 꺼져있는 납작한 단두형 얼굴입니다. 즉 자주색의 코 옆 꺼짐이 국방색의 앞볼살보다 더 융기되어 있는 서양인에게서의 안면거상술과 어렸을 때부터서도 팔자 꺼짐이 있는 납작평평한 얼굴에서의 안면거상술은 효과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왼쪽이 장두형의 서양인이고 오른쪽이 광대가 발달한 단두형의 동양인이라고 한다면 왼쪽의 얼굴은 귀 앞쪽을 절개하여 피부를 당기게 되면 당기는 장력이 코 옆쪽까지 직접 미치겠습니다만 광대뼈가 발달해 있으면서 코 옆 꺼짐이 있는 평평한 얼굴을 당길라 치게 되면 이 당기는 힘이 광대뼈에서 한번 꺾임으로 인해서 온전히 코 옆 팔자주름까지 힘이 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서양인이 개발한 안면거상술은 왼쪽의 서양인에서와 같이 입체적인 장두형을 그려서는 크게 효과를 보는 수술인 반면에 오른쪽과 같이 널적한 동양인에게서는 서양인에 맞게 개발된 안면거상수술이 서양인보다는 효과가 미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평면적인 전형적인 동양인 여성의 얼굴은 가히 태어날 때부터 팔자주름이 꺼져있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광대살이 많으면서 코 옆 꺼짐이 꺼져있는데요. 서양인의 안면거상술의 장력 방향이 이렇다고 한다면 이 여성에서의 안면거상의 힘의 방향은 이렇게 꺾이게 됨으로써 효과가 훨씬 덜해져 일명 가성비가 떨어지는 수술인 것입니다. 즉 이러한 얼굴에서의 팔자주름 꺼짐은 얼굴이 쳐져서 생겼다기보다는 팔자귀족의 함몰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꺼진 팔자주름을 융기시켜주고 또한 입가 마리오네트 주름도 채워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앞볼 처짐이 개선되어 보이고 돌출되어 보였던 턱끝도 작아보이는 이중의 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이렇게 60대 70대 되신 분들의 경우 얼굴 처지면 안면거상술 하여 안면거상술만 해달라는 거고 이렇게 진료를 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으신데요. 물론 이렇게 꺾여서라도 귀 앞쪽으로 당기는 것이 안이 당기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습니다만 안면거상술이라는 수술이 이 양쪽에 두 판을 수술하는 즉 세포들의 회복 프로세스의 그 범위가 넓다는 것으로 보면 이와 같이 편편하면서 팔자 꺼짐이 있는 경우 이 노란 점선 원 부분을 융기시키는 무용인중 귀족 패키지 중안면거상술로 교정하게 되면 훨씬 가성비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인의 안면거상술의 효과가 서양인보다 미진한 성형의학적 사실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현재 얼굴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수술을 찾는 것이 환자분한테 가장 이득일텐데 대표적으로 쌍꺼풀 수술이 가성비 1위 그리고 안면거상술이 가성비 꼴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쌍꺼풀 수술은 동양인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은 쌍꺼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경우 대부분의 쌍꺼풀이 없기 때문에 동양인을 위해서 발명이 된 수술입니다. 반면에 안면거상술은 서양인을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 주신 분의 경우 우선적으로 귀족팔자융기 중앙부 거상술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안면거상술을 하시는 것이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